그런데 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뜨거운 불덩어리잖아요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플라즈마 기체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의외로 별은 아주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이미 50억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정된 구조를 유지할까요? 우선 별이 있어요 그 별 안의 온도가 높겠죠 안이 제일 뜨거울 거 아닙니까? 우리 태양 경우는 표면 온도는 한 6천 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의 온도는 약 1,500만 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력이 중심이 높겠죠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압력이 바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별은 또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2자 쓰고 0을 27개 붙이고 톤입니다 읽지도 못해요 그렇게 무거우니까 중력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중력은 별을 안으로 쥐어 짭니다 압력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중력은 안으로 우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가 짐작이 되죠 압력이 이기면 별은 커집니다 팽창합니다 중력이 이기면 별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점을 찾아서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심 온도가 1500만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1000만도인 지역에서 점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타고나면 재가 된 헬륨은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왜? 무거우니까 헬륨이 그런데 여기서의 그림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심을 과장해서 그렸어요 크게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헬륨 핵은 거의 보일까 말까 합니다 이 정도면 현재 태양상태의 경우에 그래서 바깥에는 수소가 있어도 1000만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핵융합이 점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0도부터 쭉 10000도, 20000도 들어가다가 온도가 약 1000만도가 되는 어떤 구면이 있겠죠 그 구면에서 핵융합이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우리 태양 전체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륨은 이 안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헬륨은 우리 태양의 경우 더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제로서 남아있다가 나중에 핵융합으로 상당히 많은 수소가 고갈되면 그냥 식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헬륨이 모여서 탄소나 질소 같은 다음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1억도 가까운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륨도 점화시킬 수가 있어요 점화시킬 수 있는데 온도가 1억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는 중심이 1500만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그냥 타고난 연료 제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별, 무거운 별들을 가면요 중심 온도가 1억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었는데 이 헬륨이 다시 점화가 돼서 탄소, 질소,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높다면 충분히 높다면 탄소, 질소, 산소의 핵이 네온 마그네슘을 거쳐서 결국 철까지 만듭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철이 모든 원소의 핵반응에 종착력입니다 핵융합을 하든 핵분열을 하든 철의 원자 핵들이 모이게 되면 모든 핵반응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철의 핵이 남게 됩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별이 일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내부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결국 별이 폭발해서 이 거죽이 다 날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되면 뭐가 남을까요? 이 철심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철심이 남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막 무지하게 무거운 원소가 있어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옆에 수없이 많은 전자들이 막 지 멋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압력이 크니까 계속 위에서 찍어 눌러대니까 전자는 결국 프라슨기를 가진 양성자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가 만나면 결국 중성자가 됩니다 결국 양성자 구분할 것도 없이 양성자는 다 없어지고 전자들은 다 포획이 돼서 중성자만 있는 무시무시한 천체가 됩니다 이런 천체를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별은 얼마나 강하게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 크기가 약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이 중시 핵만 남은 경우에도 약 반지름 지름이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만한 거예요 별이 우리가 옛날에 블랙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방정식을 발표하니까 그 방정식을 보고 슈바르츠 실텔가 내가 풀었어 그 답은 우리 태양의 경우 3km야 그렇게 발표를 했죠 즉 우리 해의 경우 반지름이 3km가 되면 블랙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해를 3km로 만드냐 그것은 우리 지구가 반지름 9mm가 되는 것과 같은 공정이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고 강의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제 블랙홀이 100조가 됩니다 화려한 100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슈바스 실텔가 푸른대로 하면 3km가 됐을 때 2초의 각도만큼 빛이 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가 더 작아지면 3km가 되면 빨려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걸 부정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중성자성 같은 경우는 10km거든요 옛날에 3km가 너무 작다고 우리가 버렸는데 아니 10km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나서 한 50년간 핵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이 발전한 거죠 발전하면서 보니까 10km짜리 중성자성도 얼마든지 있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그런 천체가 있어요 어떤 천체는 1초에 막 30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1초에 30바퀴를 돌면 그 별 거죽이 남아나겠습니까 얼마나 원심력이 크겠어요 다 날아가지 그런데 날아가지 않는 작은 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km짜리들이 중성자성이에요 그래서 관측이 됐습니다 천체 물리학은 관측이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이야 종이에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의 노벨상은 못 받았죠 왜? 그 양반이 낸 이론 중에 무경계 우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이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호킹 같은 경우는 그 이유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중성자성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km짜리 조금 더 밟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50년 만에 먼지를 탁탁 털고 이제 블랙홀을 다시 또 연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연구가 다시 불붙은 1960년대 후반에 텍사스 대학교에 계시던 그 힐러라는 분이 존 아치발트 힐러라는 분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집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와요 원래는 블랙홀이 족보에도 없는 천체였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잘한 블랙홀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랙홀을 찾게 된 겁니다 다음은 블랙홀.크